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김 위원장과 나는 다정한 연인처럼 함께 손잡고 군사공개선을 넘어가고 넘어왔던 사이입니다. 우리의 도고다리 대화는 그 모습만으로도 전세계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. 남북의 정상이 시간과 장소에 괴치 않고 언제든지 편하게 만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남북 간의 새로운 시대가 노래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. 온결의 삶을 더 평화롭고 풍요롭게 하는 만남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. 우리의 만남이 북과 남의 국민 모두에게 최고의 한가위 선물이 되길 기원합니다. 김정은 국무위원장 내부의 건강과 백두에서 한라까지 남과 북 8천만 결의 모두의 하나됨을 여여! 박수 김정은 국무위원장 김정은 국무위원장 김정은 국무위원장